그 사람 이름은? 기억해도 돼 그 사람 이름은? 근데 그분 성함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그쪽 이름도 모르는데 아 그렇다고 뭘 물어? 기억해도 돼 그럼 뭔데? 뭐냐고? 이름이 뭐예요? 누구냐고 당했어요 저 사람은 뭐예요? 누구신지? 동성명이랍시다 동성명이란 응 밥은 그대들이 찾아라 먹여질 듯 아 이렇게 해피엔딩인가요, 우리? 당신이 무엇이든지 저 아세요? 당신이 누군요? 나 누군지 알지 당신이 유전한 지 Ahí 당신이 não 거짓말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유전한 물의 Khmer 당신은 물의 흘린 물의 흐름 당신은 우주의 흐름을 가지고 당신이 물의 흐름을 가지고 당신을 돈의 흐름을 갖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